오늘 우리와 함께 학교에 가보시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 작은 순간 작은 표정 미처 붙잡지 못했던 작은 움직임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학교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그곳 오늘 그곳으로 가보려 합니다 학교에서 찾은 12가지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옛날 옛날에 어떤 거인이 자신의 정원에서 뛰놀던 아이들을 내쫓고 담을 높이 쌓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인의 정원에는 추운 겨울만 계속될 뿐 아무리 기다려도 봄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담 아래 작은 구멍으로 아이들이 숨어 들어오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은 왜 봄이 오지 않았는지 깨닫고 높은 담장을 퍼무러버렸죠 그 후 거인의 정원에는 늘 아이들이 뛰어놀고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거인의 정원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들의 학교 어딘가에 마치 커다란 성처럼 존재하는 곳 이곳은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도 말해주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담장이 여기 숨어있기 때문이죠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곳 교장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어디에서도 교장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장실이 어디야? 잘 모르겠어요 진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휴지판에 뭐라 해야 될까? 교무실이라고? 뭐였지? 야 어쨌든 그건 상관없잖아 어찌야고 교장실이요?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요 가본 적은 없어? 교장실 같은 데는 없어요 교장실이 없다니 무슨 소리일까요? 교장실이 어디 계셔? 교장실이 여기 교장실에 있어요 교장실이 없어도 교장선생님은 계시겠죠? 이분들이 찾으세요 도대체 어떤 분이 교장선생님인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교장선생님이세요 혹시? 네 작년 봄 죽백초등학교에서 처음 교장이 된 박미연 교장선생님입니다 교사연구실이라고 써붙인 이곳은 2년 전만 해도 교장실이었습니다 학교 공간이 부족해 선생님들 쉴 곳이 없자 교장선생님이 교장실을 내줬죠 중앙 현관문 앞에도 교장실에 흔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앉아서 노는 이 소파는 교장실에 있던 겁니다 여기 있으면 시원하고 쉴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소파는 이제 교장선생님 것이 아니라 아이들 것이죠 교장실에서 맨날 어쩌다 오늘 손님 맞이하게 해서 있었던 건데 아이들이 좀 편하게 와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 치우고 대신 소파를 여기다 내놨죠 이렇게 교장실을 열어서 다 나눠주고 교장선생님은 어디서 일하는 걸까요 교장선생님을 따라가자 책상 하나가 보입니다 교무실에 놓여있는 이 책상이 바로 교장실인 셈이죠 이게 지금 명패의 대응이죠 사실 명패 안 났다가 다른 분들이 오면 교장선생님은 혹시 교장실을 찾다가 교장실이 없으니까 다항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서 모든 업무가 필요한지 네 저는 솔직히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세요?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수업 중에 굉장히 땀 흘리면서 고생하시는데 나는 교장이랍시고 내 방이라는 게 하나 주어진 것까지는 감사한데 공간이 너무 나한테 너무 넓고 선생님들도 되게 불편하시는데 쉴 것도 없는데 그게 좀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공간이 원래는 교장실이었다는 거 아예 계셨어요? 모르고 왔는데 알게 됐죠 여기 와서 근데 왔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많은 교장선생님들 만나 뵀는데 사실 어렵고 다가가기 힘들고 조금 무서운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와서 오래 왔는데 교장선생님 답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답지 않은 교장선생님 매일 아침 교문에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맞이하는 것도 평범한 모습은 아닙니다 요즘 왜 안 뛰어? 오늘 요즘은 안 늦으니까 안 늦지? 어우 누구야? 어머! 야 유다미까지? 구장선생님도 나와있고 아침에 해맞이 활동도 재밌으니까 계속 여기 다니는 거예요 구장선생님이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성냥하고 친절해요 죽백초등학교의 아침 해맞이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놉니다 놀이가 밥인 아이들을 위해 아침 자습 대신 운동장을 선물했죠 지금 아침 놀이 시간이에요 놀아도 뭐라고 안 그래요? 네! 교장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해맞지 않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놀이로 놀이로 몸도 풀고 마음도 풀자고 함께 한때 전교생 60명으로 풀교 위기에 처했던 학교 학교가 변하자 200명 아이들이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목동에서요 예전에는 막 깨워줘서 학교 가자 막 깨워서 학교를 보냈는데 지금은 학교 가자 한 번만 해도 알았으나 갈게 알아서 준비하는 상황으로 변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2학년 때 분당해서 전화를 왔어요 저는 죽백이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부러 온 거거든요 애가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눅 들었던 아이가 너는 언제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학교에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교장선생님 그런데 잠시 후 또 한 번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금구 초중학교 교장이자 금구 카페 주인인 김판용 교장선생님입니다 올해로 교장 경력 4년 학교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교장실을 카페로 바꾸는 일이었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초임교장 갔을 때 커피를 배워 가지고 이제 앉아 씩 대접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려고 오시라고 했더니 오는 분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 연속 세 번 세 분까지 듣고 나니까 굉장히 아 이 벽이 엄청 높구나 내일 하는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것처럼 행복한 거 같거든요 카페로 변한 교장실은 쓸모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교무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교무회의는 교장선생님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생각을 말하고 교장선생님은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장선생님의 명령 한마디보다 더 잘 통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생님들 열정이 저절로 솟아나죠 제가 깃발을 세우면 나머지들은 다 따라와야잖아요 그러면 이제 침묵의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최대한 말을 듣고 그 말을 존중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돕겠다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깃발은 선생님이 세우시죠 점심시간입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이 하나 둘 교장실 카페로 몰려오네요 교장실은 순식간에 북적북적 아이들도 카페 구경을 왔나 했더니 서가에서 책을 고르고 있네요 교장실이 도서관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교장선생님도 순식간에 도서관 사서 선생님으로 변신합니다 애들이 오니까 좋지요 이런데 애들이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이렇게 와주니까 고마운 거지 이번엔 선생님들입니다 점심 먹고 우르르 교장실로 놀러 왔습니다 이곳이 정말 교장실인가 싶네요 덕분에 교장선생님은 매일 커피를 따르며 그날그날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관계자의 출입권이라고 할까 자주 못 왔죠 요즘은 이제 가볍게 와서 커피도 마시고 말씀도 나누고 되게 편한 공간이 됐어요 내가 배려받고 있구나 내가 배려받고 있으니까 나도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학교에 많이 와요 언제나 시작은 작은 씨앗입니다 교장실 높은 담장을 허물고 문을 활짝 열자 선생님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행복해졌습니다 학교에서 기적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나는 여러분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학교만 가지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만드는 게 제 꿈이죠 저희 이 죽백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저의 소망이에요 저의 꿈이고 그래서 그게 결국 교장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